4차 산업혁명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낯설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정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서유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이란 하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일루 역사의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핵심이 있어 왔고 이런 신기술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상당히 많은 신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들의 등장과 핵심이 그리고 발전이 기존의 사회 경제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4차 혁명의 시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학문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디지털 기술이 핵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같은 기존의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적 영역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면 정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나 산업계의 트렌드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부분, 기업의 부분, 변화의 스피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산업 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 간 또는 특정 시장 간의 경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있는 주체들은 경제가 설정된 시장 안에서만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이 출현하면 지금은 기존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산업 간, 시장 간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업들은 기존 시장 안에서만 경쟁을 했는데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들은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드는 기업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통신 시장이 사라지고 또 수많은 앱을 통해서 금융, 카메라 등등 심지어 우리 생활면에서 본다면 음식 배달 부문까지도 수많은 기존의 시장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급진적인데요 이전에는 다소 새로운 기술 개발이 좀 느리다 하더라도 자본이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추격자 입장에 있던 기업들도 1등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전의 변화를 단청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연속적인 변화입니다 기술의 변화 스피드에 늦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급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로 들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독일 중국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보스 포럼 회장은 독일을 꼽았습니다 독일은 이미 2010년부터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부문과 제조업의 융합을 가장 모범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른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내그런데요 제가 독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가본 결과 산관하기 제조업 핵심을 인다스트리 4.0이라는 혁명적 기치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고인금비라는 이런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독일의 인구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생산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인금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생산 코스트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되돌면서 독일 제품과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독일의 수출 순위가 중국에 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생산 인력의 고령화, 세계 최고의 임금 수준, 강력한 노조 중국에 비해서 불리하게만 독일의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IoT라든지 3D 프린터이라든지 빅데이터 통신 이것을 기존의 제조업 부문과 결합을 해서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 핵심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전에 방문을 했는데 거의 글로벌 기업이든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든 내부 구성원들이 인더스 4.0이라는 이런 모델을 모든 생산과 마케팅 그리고 물류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이렇게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산업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한 10일 정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보고 토론을 했었는데 간단히 소개드리면 유럽 최대의 인구소라고 할 수 있는 프란호프 인구소라든지 칼스비의 공대인구소 이런 곳들은 독일 4차 사람 혁명의 이론적 상세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포로세라든지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하는 자동화 로봇이나 자동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쿠카라든지 페스토 그리고 파브 카스텔 이걸 비롯해서 지멘서 등을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BMW와 벤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의 주문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생산 공장의 각 공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벤츠나 BMW는 차가 비싸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것을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모두 수백 종의 다양한 차가 생산 가능했고요 제가 현장을 갔을 시점만 해도 딱 제가 보는 1, 2분의 시점 동안에 한 라인에서 35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완전히 다른 모델의 차량들이 한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나트 라인이라든지 똑같잖아요 엑센트 라인이라든지 하나의 색깔이라든지 부품만 조금 더 차이 나지 하나의 모델만 생산되는데 독일에서는 한 라인에 수많은 종류의 차들이 연속적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통신체계와 단말기 그리고 작업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대세입니다 우리도 좀 잘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특정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거대하게 약진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융합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 앞으로 인간이 설 자리, 예컨대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한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우리 경제를 본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도 이렇게 감소되고 성장도 정체되고 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근본적인 구조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개발도 이렇게 처인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변화를 우리 선도주로 주도해서 우리 경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